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순조롭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도 부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시에 불을 저지렀죠. 그런데 누가 저질렀냐라는 많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방화범의 주범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맹수들을 보내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붙들었다가 불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두컴컴한 그 밤에 기둥에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타르를 몸에 바르는 거예요.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이 뗄 감이 되어 그 도시, 그 골목을 하나게 비추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대 박해를 이끌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희한하게도 이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모든 자연재해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박해를 했거든요. 기독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분들. 여러분들도 겪고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 아니,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정말 억울하게 많은 지금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 억울하니까 복수해라, 이런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형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참으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13절이죠. 요한 1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 하지 말라 말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뜻은 그저 이래 눈을 흘겨보고,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을 한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괴롭힌다든지, 왕따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래요.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던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있어요. 사랑하라. 왜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왜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4절을 보니까 생명으로 들어간 이유. 이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이 생명으로 들어간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원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행위구원론이 되어버리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14절을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들어갔다라고 하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했을 때 옮겨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화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던져서 옮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던져서 옮겼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야구공이 있는데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의 글러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는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던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행위구원론은 지금 옮겨 들어갔다. 누군가 던져서 나를 그곳에 넣었다라는 말과 전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은 이 원문에 그대로 직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록이 가능하시면 14절 옆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요한은 이까지 말하고 이제부터 뼈아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요한 1서는 극단적인 두 세계를 배경으로 요한 서실을 기록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험에 들 수 있는 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이죠. 15절.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데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니까 우리가 배에 힘을 주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형제를 시작! 살인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제가 여기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라는 말로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한 지가 한 13년 정도 되어갑니다. 제가 수많은 일을 겪었겠죠. 제가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는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이름을 가장 갖다 팔아버려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이 깊은 이 안에서 깊은 빡침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입으로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이 확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냥 미운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쉽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은 그제는 별명이 한 게 있었어요. 어떤 별명? 우레의 아들. 이 우레의 아들이랄 때 우레는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불같이 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다 지나가서 이제 하게 했는데 갑자기 잠깐만! 네 아까 내 아들 왜 그랬냐면서 너무나도 불같은 사람. 다혈질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질투력과 질투심과 명예욕이 상당히 강하고 정말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었다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냥 청둥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부터 내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지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뤄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성장반 이제 양육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요즘 줌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챕터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어릴 때부터 양육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았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았는데 2주 동안 저 혼자 단칸방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밥도 굶고. 그 정도로 좀 무창위하신 분이라서 아버지 어머니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장반 지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을 두신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를 나누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이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나눔을 얘기하시는데 정말 좋으신 분, 그리운 분, 미안한 분 때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겁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16절에서 이로써 사랑을 알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그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헬로 아가페. 무슨 뜻입니까?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사랑 요한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계셨대요. 너무 하루는 장사가 안 되어서 저녁에 이제 밤하늘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이제 꼬마 소리가 소리내는 거예요. 치킨치킨 하면서 양탈 부리는 소리. 고개를 돌려봤더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 꼬마 아이가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형에게 이 치킨 사달라고 이제 쫄우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장님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싸. 잘하면 여기 올 수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기쁜 마음을 안에 들어가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등학생처럼 보이던 그 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죄송한데 치킨을 5천원치만 주실 수는 없습니까? 어떤 사랑인 줄 알겠죠? 치킨을 사주고는 싶은데 동생이 사달라고는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감지한 이 사장님께서 일단 들어오라 했습니다. 두 명을 앉혀놓고는 메뉴판도 주지도 않고 치킨이 튀기기 시작했어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그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딱 만들어서 콜라 두 개와 함께 딱 먹겠다는 겁니다. 마침 그 가게에 손님도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맛있게 마음 편안하게 이 형제가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가려고 5천원을 주는데 이 사장님께서 5천원을 받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사탕을 지어주더래요. 그리고는 이 초등학교 아이에게 하는 말이 치킨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오면 돼. 그 이후로 이 초등학교 아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형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모르게 갔대요. 치킨이 먹고 싶을 때마다 그 가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항상 튀겨주는 겁니다. 머리가 덥수그룩한 채로 왔을 때 치킨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장원에 데려가서 머리까지 이제 이발을 시키네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봤는데 이분도 어릴 때 배고픈 시절이 있었대요. 돈은 없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수제비 집 사장님께서 돈 없는 자기에게 그냥 수제비를 공짜로 준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5천원치만 치킨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받았던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누군가가 미워질 때 조금 밀어내고 싶을 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이 나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스스로 더욱더 쏟아 부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랑을 이제는 내가 경험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누군가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아픔이 되고 찌르는 말씀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이제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냉랭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래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아가페의 그 사랑을 너희도 누렸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사랑을 아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죠? 당시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성경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서로의 몰구를 통용했대요. 그런데 통용했는데 내 것이라 우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런 전통들이 교회와 교회를 거쳐가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물입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궁핍하다라는 말은 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주 궁핍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의 조건이 있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능력이 남아돔에도 불구하고 도와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다. 도와줄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시각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마음을 닫다라고 할 때 이 닫다 헬라 클레이스는 열려있는 문을 닫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마음이 이 안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문을 내가 의지적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의지적으로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그 악한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의 의지적인 악함을 드러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궁핍한 자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의지적인 악함을 말한 후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스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이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느니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은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궁핍판 형제를 도와주는 사랑의 행위와 진실함을 통해서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열매가 바로 행함,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을 때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개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의 안에 그하나니 주 안에 그한다고 할 때 이 그한다는 말 헬라오 메네이가 바로 그한다는 말의 뜻의 의미가 바로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속한다라는 말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김을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이며 아마 우리 주님과 깊은 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걸 요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김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의 행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행위 이것들이 안 된다. 지금 내가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내 마음에 인색함이 있다면 내가 불의한, 불우한 형제들 보고도 불우한 많은 사람을 보고도 지금 사랑의 보따리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병적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갑다. 내가 사활을 걸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인색하다. 손으로 만나는 성경, 자문필사. 사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의 깊은 사귐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때문에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 마음과 내 거리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실됨이 필요합니다. 진리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선악가를 아는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사랑 없던 내가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